뭐 몰랐어요? 오빠는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. 얼마 전에 스케팅했다가 딱 두 번 만나고 차에 참아줬어. 그랬어? 야 오빠 나가 지금 미쳐놈수랑 완벽한 맘에 꽂아줬어. 찬다는 표현이 좀 그냥 안 맞은 것 같아. 저도 맘에 안 들었어. 차인 남자들이 내 참아만 해. 이 말하고 밥이나 먹어. 왜 내 맘 해피잖아.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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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 때문에 나 꽉성기라고 선도 다 버려진 거 몰라? 넌 내 귀 물어 뜯었잖아 이 미친 개야. 뭐? 신기해? 이번에 꼬로왕 울어버릴 깜짝이야. 됐고. 둘이 하려고 왁스해. 얼른. 제가 무슨 애도 아니고 왁스. 아 시끄러워. 얼른 화해 안 해? 압수해 빨리. 그래. 우리 나이에 이렇게 싸운 건 아니지. 사짐이야. 왜 헐리오 맥창을 하고 그래? 헐리오 맥창? 헐리오 맥창? 헐리오 맥창? 출발해 죽다. 야! 엄마 고고는 날씨 해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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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뭐야? 앙꼬리는 저게 뭐야? ownik! 너 아리만 이따 왔어. 철학